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가 제공해 주신 영상이 나가보는데 불길이 거세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한 원인은 정밀 감식을 차후에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탱크로리에서 용접 작업 중에 폭발과 함께 화재가 일어났다고 전해지니까 이때 지금 사망자 2명과 실종자 1명이 발생한 상황이고요. 역시 이게 안전사고로 여겨지는데 과거에도 가연성 가스가 꽉 찬 작업 공간에서 용접을 하다가 폭발 화재가 난 사례가 왕왕 있거든요.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네. 저기가 화학산단이어서 추가 인명폐가 없기를 바라면서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길이 빨리 잡혀야 되겠죠. 네. 다음 주제는 뭡니까? 유행이 악화된다면 하는 상황인데 바로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지난 0시 기준 어제 하루 확진자가 5,800여 명이 나왔습니다. 일요일로는 지금 최다치예요.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은 비상 상황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한번 직접 이야기를 듣고 오시죠. 네. 이전에 겪어보지 않았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염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기존의 대응 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느냐 안 되는 빈상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방역 대책을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병상을 확충하고 의료진과 방역 인력을 지원하여 의료 대응 체계를 최대한 강화할 수 있도록 총력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발언 보면 의료 역량이 한계치에 다 나르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 대응 병상과 의료진 문제인데요. 서울은 이미 90%를 넘겼습니다. 경기도 80% 이상, 인천도 맥은 높기 때문에 전국적인 평균이 82%입니다. 75%를 기준으로 삼았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훌쩍 넘어가 있고요. 전국 평균이 그 정도니까. 지금 이제 수도권만 보면 90%에 육박하는데 수도권 남아있는 병상은 109개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제 일단은 위중증 환자가 900명에 육박하는 상황인데 오늘은 어제보다는 약간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00명 육박으로 병상 문제가 심각해 보이네요. 네. 참 걱정입니다. 오늘부터 방역패스 제도 시행이 됐죠? 네. 방역패스가 시행됐습니다. 사실은 일주일 전에 시작됐는데 일주일은 계도기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단속을 하거나 과태료가 없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식당,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특히 학원에서 좀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목욕장까지 방역패스가 있어야 되고요.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 그 외에는 이제는 2명 이상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이용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전국에서 방역패스 확인하는 게 몰리니까 11시간 40분부터는 장애도 발생했어요. 장애 발생해서 지금 쿠브가 작동하지 않는 건데 이제 긴급하게 조치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080 안심콜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QR코드를 찍거나 직접 방역 확인서를 보여주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오미크론은 또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114명으로 늘었는데 전북에서만 오늘 19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란에서 들어온 1명 기존 확진자가 있었는데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원생과 가족에게 퍼져나가는 상황도 있었고요. 지금 방역패스와 접종을 높여야 되는, 특히 10대 접종 높여야 되는 상황 엄중해 보이네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백신인데 3차 접종 사전 예약 시작됐어요? 시작됐습니다. 이제 3차 접종 전 연령에서 다 받게 되는 거고요. 일단 만 18세 이상 성인들은 2차까지는 완료자가 굉장히 높은 비율이기 때문에 3차 접종도 지금 기존에는 고령자는 4개월, 일반 성인은 5개월이었는데 3개월 내로 단축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차 접종 예약이 시작됐고요. 또 이제 잔여 백신, 얀센 접종자는 한 번 맞았는데 돌파 감염이 많다 보니까 잔여 백신을 찾는 그런 성인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은 서둘러서 받으시는 게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음 주제는 뭡니까? 바로 이제 보이콧은 검토하지 않는다. 보이콧은 검토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지금 호주 방문 중에 있습니다. 스콘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호주가 보이콧을 하거나 안 하는 것은 호주의 주권에 의한 자유이고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교적인 보이콧,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바로 이 직전 동계올림픽 개최국이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그러면서 미국 등 다른 우방 국가로부터 보이콧에 대한 어떤 권유를 받은 바가 없다. 자주적인 결정을 할 텐데 아직은 어쨌든 보이콧 검토 없다는 걸 명확히 했습니다. 종전선언 관련 언급도 있었어요? 네, 종전선언 언급도 있었습니다. 종전선언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다. 그런데 결국은 북미 회담을 하고 한반도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전선언 정도가 나와야 그 다음에 우호적인 평화적 단계로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로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했고요. 그리고 또 호주와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함께 되면서 우리 국방 K9 자주포에 대한 수출도 계약이 체결되고 그리고 이제 또 호주는 우리나라의 제일 광물 수입 국가거든요. 광물에 대한 연구와 발굴 여기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 또 MOU가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이죠. CPTPP 가입 검토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제는 뭡니까? 다음 주제는 이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주제인데요. 불법 경로로 주소 파악이 제일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지금 결국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감금 성폭행을 했어요. 이 여성이 그것을 경찰이 이야기했고 가족이 신고를 했습니다. 대구까지 내려와서 딸을 찾아갔는데 문제는 이게 신변보호 중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남성 이 씨가 해쳤는데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중태입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왜 경찰이 사전에 막지 못했는가 공분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혐의가 지금은 살인 혐의가 적용돼서 구속됐고 그런데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을 검토한다고요? 바뀔 가능성이 높죠. 지금 현재는 한 명이 살인 사망했고 한 명은 중태이기 때문에 살인 및 살인 미수로 이제 입건이 돼 있지만 지금 경찰의 조사 결과 결국은 그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신고한 데 대해서 앙심을 품고 살해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은 보복살인이다. 보복살인의 경우에는요. 가중범죄처벌법에 따라서 지금 이 살인의 경우에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보복살인이 적용되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복살인으로 아마 다르게 입건할 것으로 경찰이 수사 중이고요. 이 모 씨의 이제 태도와 말이 자, 이것은 가족들을 해칠 생각은 없었다. 어찌 보면 우발적인 사고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 경찰은 계획성이 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또 경찰의 초동 대응에 문제점이 지적되던데요. 신면보호가 됐는데, 그 상태인데 지금 이 전 여자친구인 여성이 처음에는 침묵하고 있다가 사실 전 납치돼서 성폭행 당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남성 쪽의 얘기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러니까 양자의 진술이 다르지 않느냐 하고 경찰이 이 씨를 귀가시킨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이게 사실은 남성의 거주지가 충남 천안이거든요. 거기서 주로 만났기 때문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이 여성 가족의 집은 알지 못했어요. 이 여성은 가족과 함께 서울 집으로 돌아갔는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소를 알아내서 그 집을 찾아가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의 신면보호가 무용지물 아니냐. 지금 여러 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공권력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대목인데 경찰이 앞으로는 절대로 신면보호라는 이름이 걸맞게 신면보호가 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최영진 평론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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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